아 요거 백미러요 육백알라리 라인 잘못 잡았네 어헤이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앞에 빨간색 미토가 하찌로 크고 뒤에 지금 까만색 육백알라리 gtr 입니다 이니셜 뒤에 딱 고것 고 느낌이네요 600cc 랑 125cc 랑 대결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4행정 600cc 오토바이 하고 2행정 125cc 오토바이 하고 대결이죠 4행정 하고 2행정 하고는 배기량 때 출력이 좀 달라요 125cc 이행정 같은 경우에는 4행정 한 370급 정도 출력이 나옵니다 34마력이면 거의 250cc 보다 훨씬 더 나오겠네 근데 그래도 여전히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구배가 좀 심하고 작은 좁은 오솔길 이런 도로에서는 지금 이렇게 고출력 바이크는 질질 쌓여 들어가면 몬타네 입니다 이렇게 가볍고 출력이 센 2t 계열이나 아니면 이제 쿼터급 바이크는 재밌게 타고 잽싸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뭐 대구 근교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팔공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터급 바이크는 한티즈에 만데이 올라가면 뭐 저 반스 질질질 막 축축하게 젖어요 그냥 카지바 미토 125입니다 카지바 미토